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에 대한 대안 및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13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지난해 14,427명이 자살함으로써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로 생명을 마감했고 33분당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7.3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경우 미 동부 생명의 전화 서비스에 의하면 미 동부 지역에서 300여 명이 자살을 했고 4,500여 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4만여 명이 자살 임팩트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제출했습니다 미 동부 한인들을 100만으로 주산할 때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함으로써 한국의 자살률 27.3명을 상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의 자살도 심각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은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1,448명에서 4,406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하므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주 한인사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는지 자살률의 고전으로 사회학자 드루게임은 자살을 사회적 요인에서 찾았고 사회적 통합과 규제의 유무에 따라서 자살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통합이 낮고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제외되거나 고립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이기적인 자살 사회의 규제가 부족하고 급격한 변화와 불안전으로 인한 규범을 상실해 나타나는 에노미, 즉, 무규범 상태에서 오는 자살 사회적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대한 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도록 이타적인 자살의 형태 사회적 규제의 무력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숙명론적인 자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살을 정신 질환하는 원인으로 볼 때에는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려 죄책망상, 편집증망상, 신체적인 결함이나 아픔의 망상을 흔히 경험하면서 한편 환청, 환시 등 지각장애를 자살 유인들로 분석하고 있으며 자살 시도율이 비정신적 환자에 비해서 5배나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들의 유서들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자들은 주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부터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자살을 자신에 처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하면서 자살을 구체화하고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살 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사후 철에 대한 지시 및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서술한 뒤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한편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는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살자들은 유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고통을 줍니다 자살자 한 사람은 주변에 처해서 여섯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합니다 자살에 유전된다는 것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면 죽음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의식을 그러한 의식이 받아들여지기도 자살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물진만능주의와 학력지상주의, 양극화 평가를 지상주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치약계층과 빈곤 노년층은 경제적인 연구로 신병비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입시,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들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웃이 있다면 개인이 되었던 종교교회가 되었던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이웃이 되는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표현하는 사람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그들은 우리의 이웃들이며 그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자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자살로부터 벗어나 생명문화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삽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